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죠? 지금 이 지점은 우리 수업의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드디어 도착하신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하산을 직접 걸어서 내려갈지, 아니면 헬기를 타고 떠날지, 다시 말해서 중단할지,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술을 만나면 그 기술에서 본질이 무엇이고 혁신이 무엇인지를 원심분리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쪼개놓으면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자체가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베이스라면 그것이 관계형이건 객체지향이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징 그것이 본질이겠죠? 그리고 그 본질은 당연히 CRUD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읽고 하는 이 네 가지 작업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봅니다. 또 데이터베이스라면 그 네 가지 특성을 꼭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살펴본 것이고 여러분이 교양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여기까지냐면 경제적인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부터 나오는 것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혀 경제적이지 않아요. 교양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딱 공부를 중단하시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더 많은 혁신을 배우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출 수 없는 분들, 예를 들면 직업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적 호기심들이 남다른 분들은 여기서 떠나시면 안 되죠. 도대체 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구분되는가? 라고 하는 그 특징, 바로 relational이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혁신은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까지만 이 관계형이라고 하는 특면을 살펴볼 것이고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제 탓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누구 탓이냐면 아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접할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접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본질 CRUD로 후퇴를 하셔서 그것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걔만으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때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의 진로를 잘 결정하셔서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작하겠습니다.